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플랫케이블 교육강사 조준입니다. 지금 함께 하실 동작은 롤업다운 동작입니다. 이 동작은 척추분절과 상아체 협력을 증진시킬 수 있습니다. 시작 자세는 누워서 시작을 할게요. 호흡 케이블은 한번 X로 크로스해서 두 발을 걸어주시고요. 두 발을 11자로 두 다리 뒤꿈치를 매트에 지지합니다. 이 상태에서 호흡과 함께 천천히 누워서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대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말아서 올라옵니다.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천천히 척추를 분절해서 누워주실 거예요. 반복해봅니다. 호흡이 내쉬고 마지막으로 호흡을 깊게 들이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말아서 올라옵니다. 석추를 하나하나 품절 호흡 내쉬고 천천히 누워주실 거예요. 코어 케이블을 활용해서 롤업다운 동작을 해보셨는데요. 호흡과 함께 코어 케이블의 저항을 활용해서 이 동작을 하실 때 척추의 하나하나 품절 그리고 코어에 집중해서 동작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하신 동작은 필라 케이블 롤업다운 동작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